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띠이가 막 시혈이 부은 그지같은 옆에 내드리고 왔습니다. 연놈들이죠. 그럼 봅시다. 제목 바람피우다 걸린 예비신랑 상대는 애가 둘 있는 연상유부녀 아이고 이 잡것들 좀 벗어 단단히 쫄아가지고 부들부들 오줌을 찍사네 다 죽었어 원제 예비신랑이 바람났습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예비신랑 바람나가지고 파혼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 모든 사실을 알았고 한숨도 못 잔 탓에 지금 제가 정신이 혼미해요. 그리고 얘기가 두서없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써보겠습니다. 편의상 예비신랑이라 쓰는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파혼했어요. 저희는 6년동안 연애를 했고 내년에 혼인신고 및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으며 식장 예약도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그지같은걸 알게된건 인간 자고있을때 문득 폰을 보고싶더라구요. 지금까지 한번도 안그랬어요. 왜그랬냐면 요즘 들어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잠들기 전에도 그렇고 아니 그냥 일상생활 내내 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너무 늘어난거야. 그래서 이걸로 다툼이 잦아졌기 때문인데 느낌이 쎄하더라구요. 그랬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오픈채팅창이 보였고 그 대화 내용 역시 마찬가지. 그냥 누가 봐도 풋풋한 연애였어. 참고로 인간은요. 옛날부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바람피운 이 여자도 게임친구랍니다.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라더라? 게임에서 알게된 같은 길드원으로 그냥 친하게 지낸건 맞지만 그게 끝이랍니다. 아직 한번도 만난적은 없어. 절대 죽어도 바람 아니야. 이러면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그대로 써볼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이게 바람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첫번째, 회사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2시까지 열나. 저한테는 피곤하다고 아우 나 좀 쉬고싶다. 이러면서 연락이 안되요. 그런 점심시간에 이 여자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1시 11분부터 30분까지 계속 대화만 하는가요? 두번째, 이 두 사람의 평균적인 연락시간. 아침 출근 9시 이후부터 보통 새벽 2시 느끼는 3시까지 그냥 하루종일 일상 내내 그것도 굉장히 자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세번째, 저와의 평균적인 연락시간. 저녁 9시 30분이면 피곤하다고 자러간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대방 여자와 본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겁니다. 아니 피곤하다며 잔다면서 누구랑 연락을 하는거니? 네번째, 오픈 카톡 대화 내용. 그냥 길게 갈 것도 없이 딱 하루 주고받은 카톡 대화만 봐도 정말 한참을 내려봐야 할 정도로 오지게 많고 또 수개월 동안 쌓인 내용이기 때문에 날짜 및 사건의 순서는 좀 뒤죽박죽입니다. 그냥 기억나는대로 간략하게 적어볼게요. 아 참고로 이것들은요. 서로의 얼굴, 사진도 공개된 상태이고 오픈 카톡으로 이름, 직장 다 알고 있어요? 그 전 수개월간 예비신랑 나이 서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여자는 서른여섯이에요. 이 여자가 계속 오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비신랑은 지가 부른 노래를 녹음해서 보냈고 이 여자는 피아노 연주를 녹음해가지고 이 남자한테 보냈어요. 참고로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을 한답니다. 여자가. 그리고 여자가 물놀이를 간다 그러면 너 비키니 같은 거 입지마! 이러면서 혼을 내거나 거기 알바 오빠랑 꽁냥꽁냥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너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 깨물어주고 싶어. 아이씨! 고집어버리고 싶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저에게 사용하던 공주님이란 애칭을 계속 썼으며 빼빼로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알려달라 요구하고 힘내라면서 서로 커피, 오설록 등 기프티콘 주고받고 그리고 이 여자는 예비신랑 아버님 끼리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힘내라며 치킨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저와 싸우는 와중에도 대화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았어요. 야! 나 지금 여친이랑 싸우는 중! 끌 끌 끌 끌 끌 끌 이런 말을 했고 이 여자는 아 오빠는 또 무슨 잘못을 했당? 나는 그래도 오빠 편인걸! 등등등 보고 있으면 이 둘 진짜 구역질이 올라와요. 지난 11월 7일에는 직접 만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일정이 안 맞아 결국 실패를 했고 이거 뒤에 후기에 나오는 건데 반전 하나 있습니다. 11월 13일은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마치 업무를 하는 척 장난스럽게 통화를 했습니다. 여자가 직장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잘자! 내 꿈과 하트! 이런 이모티콘을 계속 사용하고 뭐 이것들 말고도 그지같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 엄청 많지만 이걸 다 적으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 쓸게요. 뭐 대충 그냥 이런 느낌의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바람이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바람인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저 친한 게임 친구일 뿐이었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오픈 카톡을 나가버렸는데 내가 그럴 줄 알고 이 두 사람 대화 내용 통째로 제 메일함에다 미리 다 보내놨어요. 넌 끝났다고 이 새끼야. 그리고 이 인간 어머니한테 연락드렸고 다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깨졌으니까 저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파혼할게요.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그 이후 이 자식은 저희 집을 찾아와가지고 바람인 줄 몰랐다고. 내가 바람인 줄 몰랐어. 그래도 자기 덕분에 이제 그게 바람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등등등. 있던 그지같은 변명을 해댔으며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전화질 문자질 해댔서 야 너 경찰에 신고한다 이 새끼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그지같은 게 끝까지 말을 못 알아 참었길래 제가 그 카톡 내용 있죠. 캡처한 걸 보내주면서 야 봤지?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면 그 여자랑 직접 통화한다. 이렇게 으름장 올라왔더니 알았어. 미안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제발 그러지마. 이러고는 연락을 안 해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못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본통이 터졌어요. 멈출 수가 없어. 참고로 상대방 여자는 유부녀고 애가 둘이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고소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장 찾아가서 얼굴 보고 확 엎어버리고 싶어요. 여기다가 직장이랑 이름 하는 게임 그냥 그 모든 사소한 거 전부 다 싸그리 다 까발리고 싶어요. 머리로는 그래 그래도 혼인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마음은 안 그래요. 아니 6년 세월이 한 번에 다 무너졌는데 이건 누가 보상을 해주나? 딱 이런 거죠. 그렇게 밤새 냉정하게 생각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이렇습니다. 저 자식은 이미 남이 됐으니까 그냥 여기서 끊어버릴 거고요. 바람난 유부녀에게는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건데 저 여자에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지가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제 친구는 이 여자가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이렇게 말을 하라는데 이런 말들이 정말 소용이 있을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 여자를 만날 게 아니라 그 여자는 남편한테 가야죠. 그렇지. 이게 정답이지.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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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 남편은 뭔지야 그냥 매트리스 속에 살게 냅더라고 불쌍한 사람 자살 시키지 말고 2번 그 여자 남편한테 쓴 이가 알고 있는 내용 전부 다 보내세요. 가능하면 회사에도 보내고 말이죠. 회사는 금방 소문날 거고 이 여자는 회사가 아니죠. 피아노 학원 선생이라 했으니까 아 그것도 뭐 회사는 회사죠. 자기 혼자 아는 거 아니면 남편이 알게 되면 알아서 파멸될 겁니다. 3번 아이고 그 여자 간도 크네 이럴 게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건가? 아니 남편도 애들도 있는 여자가 결혼 앞둔 남자랑 연락을 주고받고 그렇다면 쓴 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세요. 야 니 남편은 니가 지금 이 지랄 하는 거 알고 있나요? 나는 님 덕분에 파혼할 건데 아무래도 그 책임을 니한테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들 피아노 가르친다면서요? 저도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조만간 책임을 물을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문자나 톡 하나 보내주세요. 아마 오줌이 찔끔 나올 거고 죽고 싶을 겁니다. 4번 지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안다면 애초에 가정 있는 여자가 이런 사달 아예 내지도 않습니다. 기대할 걸 기대하셔야지. 헛된 기대라고. 5번 아니요. 쓴 이가 무슨 말을 한들 저 여자는 역시 내가 너무 매력적이라 결혼을 앞둔 남자를 파혼시켰어 이러면서 뿌듯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지같은 쓰레기가 예비 쓰레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걸러내줄 수 있게 그냥 냅두세요. 쓴 이야 이럴 땐 다른 거 없이 그냥 문자로 애가 둘이나 있는 분이 참 겁도 없네요.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아마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할 거야. 깔깔깔 7번 뭐라 바람인 줄 몰랐다고 이 새끼가 지금 장난치나 8번 미친 지가 6살 연상인데 오빠 오빠 이지랄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지 마누라 이러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말이지 이랄까 진짜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딴 여자를 엄마라고 알고 있으니 9번 아이고 노래에 피아노에 아주 그냥 추랄 연병을 다 뜨는구만 이거 저 여자 남편에게 꼭 보내줘야 됩니다. 제발 보내서 아주 그냥 개쪽을 당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10번 뭐라 바람인 줄 몰랐는데 이제 바람인 거 알았다고? 와 이런 찌저러 새끼를 봤나 진짜 이게 무슨 바람이야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별 얘기도 없구만 그냥 게임이고 채팅이잖아 아니 아침에 눈 따가지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연락 주고받고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데 이게 바람이 아니라고 이 새끼야 똘똘이 합쳐나는 사람은 무조건 아닌 거야 추가 상대방 유부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여자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 순순히 모든 걸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하나 이상했던 건 아니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들 두 사람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더니 헐 그러니까 지난 11월 7일 이 새끼 아버님 기일이죠. 이 여자가 오빠 내가 오늘 같이 있어 줄게 이런 말을 했고 이 자식은 괜찮아 이러면서 거절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녁엔 제가 같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랬는데 낮에 저 몰래 만나러 갔네요. 점심까지 친히 사들고 말이죠. 물론 저한테는 피곤해 이러면서 연락을 안 하고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달아주신 댓글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반대가 많은 댓글도 뭐 그래요. 어느 정도 인연은 됩니다. 네 맞아요. 어쩌면 권태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이 인간들이 한 행동이 당연해지는 건 아니에요. 또 남편에게 알리라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는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 여자 남편에 대한 건 제가 진짜 하나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서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여기다가 저 인간들 신상 다 까발려버려도 되는 걸까요. 댓글 1반 물론 우리들이야 저 작것들이 누군지 엄청 궁금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괜히 벌금 물고 쓴이만 피곤해집니다. 그냥 저 여자 남편 연락처 어찌해서든 알아내가지고 거기다 다 보내세요. 이게 제일 깔끔하고 좋다니까. 그렇지. 그럼 그 남자가 쓴이 예비 신랑한테 상간남 소송도 걸고 일석이조야 다 죽는 거지. 남이 대신 코 풀어주는 거요. 2번 신상 까는 거 100만 원인가? 벌금 얼마 안 하던데? 우리 엄마 친구는 예전에 그 심부름 센터에 돈 500 주고 상대 배우자랑 자녀들 정보 싹 다 알아냈어요. 댓글 나는 우리 아빠 내연녀를 내가 직접 털었었는데 이거 직장 알고 있으면 돼요. 출퇴근하는 거 따라다니면 되지. 엄청 쉽거든. 가정에 안 알리는 대신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진 다각도로 오지게 찍고 또 동영상으로 각서 읽기 하고 끝냈어요. 야 다 필요 없어. 애들 학교만 말하니까 바로 질질 싸면서 막 울더라고. 3번 복수는 말입니다. 차갑게 시켜서 먹을 때가 가장 맛있는 음식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변호사 찾아가서 위약금 등등 여러가지 문제 해결방을 먼저 찾고 말이지. 그런 뒤에 이 상관여놈들에게 금융치료를 해줘야죠. 제발 냉정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복수도 모두 다 성공하는 겁니다. 4번 와 뭐야 그러니까 안 만났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야 진짜 사람새끼 아니네. 아이고 쫙 팔려라. 5번 그래도 결혼 전에 알아서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게 어디야. 야 안 만났어. 이것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지 아버지 기일에. 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나 정말로 이해가 안 돼. 내가 착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가능한 거요? 뭐 바람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이 없고 남편, 마누라하고 사이가 오지게 안 좋아. 그렇다면 또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나마 이해가 된다 이거지. 근데 새끼들이 있잖아. 아니 어떻게 이게 되냐고. 아이고 아이고 쪽팔려라 인간들아 감사합니다.